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불철개와 보낸 전방근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 초등록민들, 흉리하는 친구사람 같은지에 따뜻한 사람과... 아아, 북한 병사 여러분, 방금 대한민국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날씨 예보가 있었는데요. 3시간 뒤에 비가 온답니다. 동포의 정을 담아 슈퍼컴퓨터 하나 없는 북한에 알려드립니다. 아야야, 이를 억합니까? 우리 북조선의 과학위성 광명성제 2호에 따르면 비가 안 온답니다.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정도 많이 든 우리 방귀남 병장 동무.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이름도 촌스러운 방귀남 동무를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북조선 아이오 동무께서 삼행시를 준비하셨다는데 당연히 들어봐야지요. 방, 방귀나 뿡뿡 끼어대는 귀. 귀남 동무는 남, 남조선 핫바지. 우리 아이오 동무께서 삼행시를 보내주셨으니까 저도 삼행시로 답가를 보내드려야겠어요. 저도 압니다. 아이유가 남조선 최고 미녀 가스티어. 제가 오늘 뛰어볼까요? 아직도 지가 이, 이쁜 줄 알다니 유, 유감있네요. 방귀남! 사람을 외모로 막 판단하는 남조선 병사 새끼래. 너 애인 없디? 아유, 화가 많이 나셨네. 아,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더 화날 텐데. 그쪽은 군생활이 10년이지요. 이걸 어쩝니까? 난 곧 제대하는데. 야구르디요. 고약한 소통을 벌이지 못하고 미사일스럽게 놀아대다가는 개과의 노토리 시작이 십땅이니깐 미성을 잃어버린 환경들 그만하고 넘어오라. 넘어오라. 그들ect'm 1,2,3,4,5,5,5,6,5,5,6,5,6,6,6,6,7,6,6,7,6,7,6,7,7,7,7,7,7,7,7,8,7,8,8,8,8,8,8,8,6,7,7,8,7,8,8,8,8,8,8. 정확하게 하는 중의 공항으로 дорог인다. 감사합니다.